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신성 델타테크 대박 소식도 제가 빠르게 오늘 전달을 좀 해드릴 거구요. 불안하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걱정도 없애드리겠습니다. 오늘 언제 가격이 상승할지도 오늘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로 꼭 제가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우리끼리의 의의에요. 그리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하고 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 올라온 이 대마왕 대마왕의 초전도체 실험을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못보신 주주님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돌을 직접 구워서 제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 발생시켜서 공중우경 뜨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공중우경 뜨는 거 보이시죠 지금? 원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전류를 가하니까 공중에 뜨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아무런 트릭도 없고 공중에 뜨고 있다고요 우리 주주님들. 근데도 우리 주주님들은 아직도 못 믿으십니까? 대체 얼마나 더 이러한 증거들을 얼마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우리 주주님들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험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APS 발표 이후로 세계의 각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실험,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공개한 이 논문을 토대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가고 있잖아요.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주님들. 왜 이렇게 다들 마음이 급하세요? 실험하신 이 대마왕님이 계속해서 또 이 댓글로 의문점을 표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반박을 해주고 있잖아요. 댓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해주고 계세요. 자석도 아니고 로렌츠 법칙도 아니다.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글도 하나 또 올라왔죠. 이번에 제가 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 다른 분들이 댓글로 검증 대체 언제 받을 거냐 물어보셨을 때도 일정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일정 조율을 순차대로 공개할 것이고 일정이 거의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구요. 이번에 샘플 고려대에서 측정하기로 이미 이미 결정 났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다음 상승시점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기업가들은 절대로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퀀텀 연구소 이 사람들을 보고 단지 믿음, 믿음 하나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작년 말에 퀀텀 연구소에 유증 이미 들어간 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40억을 투자를 한 거라구요. 초전도체가 사기라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G전자에게 사기를 친 거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주님들? 게다가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 대박 소식도 한 번 떴었잖아요.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차세대 메터리, 개발 인력, 모집에 나선 기사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 사업 진짜로 시작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전도 소재 합성, 응용 소재 연구 개발, 그리고 물성 분석 연구원을 모집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현재 사업을 진행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제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세 달, 세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미 신성 델타테크가 이 신성 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 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했을 때부터 이미 전부 다 알 수 있었던 거라구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또 엄청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신성 일렉트로닉스는 전기, 전자,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생산, 무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 초전도 사업을 진짜로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체 생산라인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됐나구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계속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주식들 한번 보세요.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유튜브 정말로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이번에 지금까지 올린 주식들 뭐뭐 있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스바이오메딕스, HLB, 신성 델타테크, 엔캠 등등등 진짜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주식들 전부 다 폭등했잖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주식들, 좋은 타이밍에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진짜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기 무료로 칼같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것 좀 알려준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놈들 진짜로 꼴빼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이번에는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상승시점과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 점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아직도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로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계속해서 상승시기 그리고 하락시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유튜버로도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주식이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나왔었고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미리 하락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보실게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분명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3월 4일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넘는 어마무시한 폭락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주님들 진짜로 손실 회피하시고 이번에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이 신성 델타테크의 변동성 자체가 진짜로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식이 더 많이 나와줄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타임이 다이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매도식이 잡아드렸겠어요? 수급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다가에서 절대로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상대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신성 신성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식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차석표로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 이벤트 매집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같은 요즘 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같은 임상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중인 주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AI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이 매집주 히든주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